내가 좋아하는 그림 성경 살아영 짐 생명의 말씀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있던 모든 일을 전해라. 죄를 회개하고 내가 했던 일들 믿도록 말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말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시러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의 영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내 곁에 있지.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단다. 하지만 언젠가 내 몸이 죽으면 나를 직접 보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히 함께 할 거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을 있던 가지. 그럼 제가ZY! 그러면 많은은 mid역되 partnering과 함께 할 예고 있습니다. ema 나은